음흥흥 가자 피방이에요? 네 피방이에요 저는 집에서 방송 안해요 천불제한시간 5분 남았습니다 잠시만요 충전좀 먹어볼게요 이거 아닌데? 어우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내가 하하하하 아프리카 기계 졸부 BJ 또르킹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하하하 저게 매니저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집 앞에 PC방은 방음부스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요 엄마도 있어요 시간이 다 돼가는군 저기 엄마 지금 안방에 있어 정글 리달리 생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 저 탑이 누군가 보면은 탑이 갱플랭크죠 당연히 말파 서풋이었네 여기 말파 탑을 잘 안오나봐 방제받고요 아 맞다 탑 AP 신지드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기분이 몽롱합니다 이거 지나갈 때 나가면 돼 아아아아 리님께서 벌풍선 300개를 아 힘내겠습니다 300개씩이나 아아 200개 아니 아 아하하하하하하하 300개 200개 100개 카운트다운을 아니 리님 부회장이라고 지금 또 다시 회장 다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진짜 녹초가 됐는데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아 이런 세상에 회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아 드릴건 없고 제가 나중에 사랑님 뽑으면 우리 사랑님 드릴게요 이거 사랑하니까 감사합니다 아 좀 음식물 썩은 애 할수도 있어요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안오네 탑에 이거 아유 고마워요 하하하하 아니 왜 사랑님 이거 되게 희귀한거야 이거 안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님 10개 또 감사합니다 어잉 어잉 리님 열혈패닫다구요 뭔소리야 저게 저분 이미 열혈인데 어 어 어 좋대다 마나없다 먹나 저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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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잉 다른 아이디로 오시면 열혈타신거에요 설마 그러면 뭔소리야 저거 회장 어 네 안녕하세요 어 리님 2명이다 한자가 달라 아니 가로가 달라괄가 크흐흫 미친 여러꺼 뚫는 거였어 흐하하하하하 흐흐 어 잠깐만 아 감사합니다 리님 야 여러꺼 궁금해갖고 그 한 거야? 세상에 아 춥다 노겸임께서 열풍선 100개를 아니 여러분 아 이제 맨날 아픈 컨셉으로 가야겠다 앞으로 이제 자괴꽃 컨셉 가야겠다 아픈 척으로 아 감사합니다 아! 린이팔시키 아 이거 진짜 이거 할 수가 없네 이거 방송으로 왜 이렇게 많이 주는거야 왜그래? 나한테 원한게 뭐야? 응? 내가 막 가슴골 까고 위그리그 쳐야돼? 어? 꼭 그리는거 봐야겠어? 그 꼴을 봐야겠냐고 감사합니다 어허허허 이거 맨날 아프척해야겠다 이제 여러분 저 내일 죽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뭐야 이거 맨술똥? 내가 먹어야지 짜발 여러분 모두 안녕 사요나라 자 별풍수 고마워요 춥다도 오겨진 별풍수 몇개 감사하구요 린님 총 몇개죠? 총 몇개인지도 못쓰겠네 너무 많아서 내 생방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이야 야 아이씨마 저거 타이밍 왜 저러냐 똘똘한 톨킹님 하나 감사합니다 이거 술통 왜 안터져 이 피 두칸 됐을때 바로할라 그랬는데 넘어가야되는데 큰일났군요 갱플랭크 라인클레어 빨라져갖고 똘똘한 똘킹님 두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손님도 하나 감사하구요 감사감사 아 현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좀 아파 지금 아파요옹 킹 킹 아퍼요옹 똘똘한 톨킹 세개 감사합니다 볼카노시 초콜렛개 감사합니다 볼카노시 초콜렛개 감사합니다 신지스킨 이거 선물받은거에요 옛날에 기대님이 주셨어요 제가서 요거 네 안녕하세요 가자 똘똘한 똘킹 11개 감사합니다 화면 왜요 화면 안나와요? 화면이 왜 화면 잘나오는데 아 막무가내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근데 진짜 아 진짜 졸라 고맙네 아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개빡치네 자꾸 쏠꺼야? 아 졸라 고맙네 진짜 감사합니다 지거위! 지거위! 아 나 졸업! 오 뭐야 들어갈랑 말랑 들어갈랑 말랑 오케이 저 침출장 꽉 찼어요 지금 좋았어 육레벨 글로 안갖고 있는데? 안갖고 있는데? 좋았어 아 근데 갱플레이크 파밍챔인데 이렇게 파밍시켜도 괜찮나? 오래했다 그냥 하자 나도 파밍챔이야 좋았어 정글로 니달려 진짜 아마? 어디 가나만 하고? 안오지 정글넘벌 해봤는데 이 구승 2패 했어요 정글넘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좋아요 해보니까 이렇게 퀵뼈 들었어요 그거 추천하시는 분한테 알았어 넘어갑시다 아직이다 찍읍다 이블린이요? 이블린 별로 힘이 없지 않나요? 지팡이 정글넘 바로 던졌어 위로 도망가는데 위로 또 와앗네요 resil 에핗핗핰앜 안내러넣옿 안녕 정마빔 나이스 вып 나이스 고대로 직감됩니다 아우 짱나 벌써 원한다 영거비지팡이 추천 매번 눌러주고 있는데 난 왜 킥비 안줌 그거를 다 주면요 저는 초콜릿 날거져야돼 우리사이에 꼭 그래야겠어 꼭 킥비를 줘야지 내가 성의를 표시할수있나 아니야 내 생각에 우리는 이미 충분히 친하기 때문에 그런거 주지 않아도 충분히 내 감사한걸 느낄수 있을거에요 내 롤 배경음이에요 진짜 맘에 안들어요 허둥지둥이 5개 감사합니다 출근도장님도 5개 감사합니다 벌레님은 벌레님은 18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한분들 이렇게 많어 땡큐 땡큐 야이 지금 이걸 지금 심리전이라 하는거야? 잡겠는데 이거 보니까 나도 슬로우있어 깜짝 Engg 으아아앍 음~~ 음~~ 아까전에 기대.. 아니 린님이 하셨어요. 여러컷 하셨어요 다른 아이디로 별풍선 엄청 쏘셨어 여러컷 몇게임 딱 말씀하시던데 오케이 음 저것도 처음이네 시청자가 어? 여러컷 궁금해하고 쏘는건 처음이네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간거같죠? 기대님 매니저는 귀찮은일인데 제가 아니 여러분 여러팬분들이 매니저안준다고 서운하시는분들이 있는데 매니저는요 형편이 그게 좋지 않아요 매니견이라 불릴정도에요 야 매니견 야 오빠 금보야 매니견 뭐하냐 왈왈 지져 빨리 그래 보이시죠? 더 가고싶으세요?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여을효팬인지 저거 해야겠습니까? 아니에요, 매니견이에요 매니견 그래 잘 짓는다 아 좋아 근데 물론 바퀴님은 아닙니다 오빠 금보야 으하하하핳 떼갑보실거야 그렇지 흐하하하핳하하핳하핳하핳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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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아이 금보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언제나 감사하고있어요 메이저 괴주시는 그 강아지와 같은 충성심에 아유 항상 감사하고있습니다 개자식아 오케이! 10원 감사 아직 랭게임은 인터페이스가 안받겼데요 랭게임만 저 죽은거죠 저거는 여러분 랭게임을 돌리세요 랭게임은 이렇게 인터페이스 안받겼냐고 물어 보지마 아구 물어 보지 마시고 랭게임을 해보시면 됩니다 캬아 끄고 지나가자 졌어 위쳐도 안죽죠 이제? 흐흐흐흐흐흐 예에에에에에 갱풀 CS 67개 나 78개 별 차이 안나네 근데? 잘 먹었네 얘 얼마 차이가 안나 크흐흐흐흐 흐흐하 하하 따타타타타타타타었다타타타타타타 now 잡았으.. 잡은거 같은데 저 점프하면은 아 빼네 치사한 자식 치고 빠지기를 하다니 탁 약하네 약계 퍺휴속 턴템 특폴가여?! 갱플랭크 아나포 벌써 연운스 잘 싸우고 있습니다 얘 달려였나보다 밑에 저깄다 슥합시다 에이디라모스 얼마전에 했잖아요 재밌으면 해드릴게요 또 일단 지금 이거 하고있으니까 하고있는거 봐 자꾸 뭐해달라가지고 신짓하고있으면 에이디라모스 해주세요 다음판 에이디라모스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판 해드릴게요 에이디라모스 하고있으면 다음판 쓰레쉬주면서 쓰레쉬 제발 제발요 제 인생 최대의 부탁이에요 쓰레쉬해주세요 아 다음반 제발 녹턴 좀 보여주십쇼 제발요 하는거부터 일단 보고 말해 일단 봐 어 이번에 있는거부터 좀 삼키라고 그만좀달라그라고 이거 아시겠죠 신진대두세요 싫어요 신진대 재미없어요 절단할겁니다 절단해드려요 내 인생에서 신진대도 없어요 아싸 자 자꾸 10원주냐 자꾸 땡큐 땡큐 기억시옷 나한테 용돈 100원 줬다 땡큐 땡큐 어 또 아 이 아지 재잖아 방법이 또 있지 안녕 냠냠냠냠냠 평타 평타 헛 헛 오케이 자 그냥 무시하고 그냥 부실게요 이거 무시하고요 부시고요 던져버립니다 사요나라 아 예 제대로다 제대로다 절대 못잡는데 안녕 쇽 와우 판정봐 야 신진대 판정 극혐이다 뭐가 왜이렇게 되냐 반피 나갔어 연우스틱이 658 다치 타다가 쟤 왜왔나 바텀에 닿았네요 바텀에 미드랑 정글로 나누냐 altura 다 따따 zombies 저기임네요 酒 아버지 당했어 scale 잘됐어 집과세 영겁 650원이면ъ 안나오는구 엥? 헗 650원이면은 안 나오는구만 어이? 흐호 허허허허헣허허허허헣 히히 보여줄 저취과야지 그 전면 또 뭐 궁 안셀래 궁 이번엔 빡쳤다 삐쳤다 재 아 서다보지도 않잖아 흐흐흐허허헣 아잇 아잇 어디갈라그래 이거 좀 먹고가 벌써 갈라그레 10원 줄게 이거 좀 먹고 가 아유 죄송해요 못봤.. 못봤네요 제가 야 인정 넘치네 플랭크가 10원도 주고 계속 전멸도 빼주고 시골집 할머니같은 분위기야 미니웨이 가려요? 안가려도 돼요 지금 딱히 뭐 보시는 문도 없네요 상대 맞게 오 쟤도 센데 녹방 아니죠? 예 녹방은 안합니다 사람들이 녹방인지 많이 물어보네 이유가 뭘까? 내가 채팅을 다 못봐서 그럴까? 바보같이 웃네 진짜 바보같이 웃는거 보여드릴까요? 아직 못보셔서 그래요 으허허허허허 안녕 갱플랭크 본드먹으렁 푹푸왁 으허헤헤헤헤 비용타에헤헤헤헤헤 방금마리아워 얼굴이 깨야지 아아 부어어어어 내가 이러면 천 개 썼다니요 기뻐요? 감격스럽죠? 안그래 제가 물어봤잖아 제가 어제 나같은 나한테 천 개 왜 쏘냐고 아이 무서워 바로 다왔어 그냥 아이 무서워 방구 놔두세요 어이 맞네 이게 와 재기랄 이러면 탑에 닿았네요 애들이 용 우리 한 번 먹었고 바인이 바퀸 밀고 있고 베인이 망했나요? 레벨 이렇게 낮죠? 9레벨 10레벨 칼퀴 리드 4키로스 약간 망했네요 이 양도 못먹은데 음 이거 사야되는데 음 타워 밀데 없나? 이건 밀어라 아이씨 밀어봐 한 번 이거 아이 이게 개뿌리겠네 이거 어? 어? 이야아아아 역시 비체베인 자비로워 죽게 생겼는데 저거 이거 기다릴게요 이거 좀만 바구이 너무 심심해요 매운 양념 추가해주세요 잠시만 이거 사고요 아직 신매뉴 출신이 좀 기다리세요 가자 왜 안사지냐 맞서히 이길텐데 저거 각마를텐데 역시나 어여 아이고 까비 킹플랭크 킬초기와 10원 감사 자 저희 판매합시다 계속 니달리나 마그로 와봤자 필요없고 나 마그로 올려면 적어도 니달리랑 말파 둘이는 와야되요 아이 뭐야 알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다음팀 이따 라일라 가드릴게요 쟤 운전선 못 막아 스타 스티 스틸광님 한개 감사합니다 스틸광님 한개 고마워요 턱 어? 턱 뭐하는거야 죽고 싶은거야? 저 두병이상 못거둡시다 쟤 계속 지금 아마 미력을 못버릴거에요 상 맞으면 좀 위험한 각이 나오는것 같아서 딱 아마 니달리랑 계속 탑이 있을거 분명히 뿡뿡 흐헣허허헓허허허헛하 아이 재밌어억 오케이 ο아 그니까요 어? 아 안 됐다 이거 안 돼 이거 뭐가 안되네 싸세 도망치면 됩니다 유유히 으하하하하하 아! 어 으으 어어 어 자유는 아라 원히! 이야 공중에서 귤을 먹다니 천재인데? 이러언 똑똑해 똑똑해 공중 귤 처음 본다 하하하하 큰지팡이 필요하군요 다음템이 아 쟤 아직 포기 안했어 어흐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하 쟤 아직 나 지금 찾고있어 지금 쟤 아 무서워 이 자식! 평타! 어어아! 하하하하하 c 야 일운체력비 일운체력비에 어 일운체력비래 개샹 빡세지 여기에 아 그렇지 재빱시다 이거 왜왜 궁 쏘나 보다 궁 쏘나 보다 뭐야 뭐야 아니지 여기 피가 있었는데 피가 안 부실게요 여기 이거 이거 부시다가 갱플렉이 구맣고 죽어요 저 시간이 다들 가는군 갑자기 가자야 이거 어 안되겠다 큰지팡이 살 돈 모으고 이거까지 시간 찬다는 거 갈라 그랬는데 안되겠네요 일어나자 좋았어 원래 여기 애들이 여기분들이 일단 한숨을 많이 쉬셔요 인생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 모론즈분들이 한숨을 굉장히 많이 쉬어 몸만하면 하아 킬 따위면 하아 용 뺏기면 하아 갱 잘못오면 하아 어허 오케이 아 베인 죽었네 하아 하아 베인 거기서 죽네 하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핑거와봤다 음 여기도있나요 좋았어 어 아 뺄 수 있었는데 깝다 욕정에 궁 쓰면 되겠네 여기다가 궁 없나 궁이 없네요 뭐 이따 알파이티 잡읍시다 어? 일로오네? 다 던지되는데 오케이 위에 약간 더 된 것 같고 잘죽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난 간다아 사요나라아 난 살수있어 넌 안돼 숭 저 Kommet 말까 그것이 뭔지를 뚱 야 죽는다 쩝 뭐야 와드니 bestimm 어? 아 블랙 으으음 아 스트리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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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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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 왜 이렇게 약하냐에 알파 챔 잘 나왔는데 아 자켓 다 잡았어 난 살았어 심지어 좋았어 어 럭스 잘하는데요? 럭스 저 소프트 아닌가? 좋아 CS 파밍 뽕뽕 저쪽 트타 좀 잘컸네 11킬이네 어쩐지 좀 세더라 딜이 따라라라랏 심지대 한거 없는데 되게 세지 않나요 세게 지금 보면은 한것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 살며.. 지금 애들 어그로우면 도망가고 아니면 계속 CS 먹고 계속 이기만 했는데 엄청 세졌어 지금 1대1 나한테 이기는 없을걸 지금 아무도 스타도 내가 이겨 에이!!! 그럼 감사해요 CS 두개 드실라고 공쓰시네요 감사합니다 어이 재미있쌍 어이!!! 으악!!! 으악!!! 으아악! 어 뭐야! 아 흔질라 그랬는데 아이씨발 아 약자멸시! 압돔지 이렇게 많이 담아있다 요거 삽시다 이제 이제 다 안죽어요 이제 흠흠 신지들 사면 좋죠 신지들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 날씨 더우니까 이거 하나 사줄게요 제대로 이거 이거 이겼다 총 이겼다 이거 쫓았겠는데? 그렇지 아이팟 스트라이크! 그렇지 야 잘하네 우리팀 이거 지금 보니까 탑에 굉장히 어그로가 많이 쏠리네요 애들이 항상 탑에 있네 나도 이거 가져야지 그럼 이제 어이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점프하자라 이미 어치 먹어서 에라잇 이리 바라졌더니 아깝다 잘 들린다 랭게마 아직 안받겠어요 랭게마 아직 어우 이거 쎄다 엄청 쎄다 랭게마 아직 인터페이스 그대로에요 내 신지들 사면 항상 근데 이상한게 정글러랑 미드라인하고 탑에 많이 오거든요 근데 항상 바텀이 망하더라 이건 항상 그랬어 지금까지 거의 모든판 내 신지들 사면 바텀이 망해 신기해 항상 상대방 온 딜이 엄청 탈거였어 항상 상대방 온 딜이 엄청 탈거였어 어이 무섭다 앙 쟤 제대로 미드갔다 결국에 무지할께요 에 위덩 가줄까요 흐흐흐흐흐 보섭 풍 뿡 뿡 뿡 탑을수있어 럭 그게저거 많아가 없구나 히모 어딨어요 티모없어요 티모 갱플랭크에요 바ค았어요 저분 어어어어어어 윽 어어 toy 이제 뭐 제 피만폐나갔다 하하핳하하하 와우씨 세상에 역시 될놈될 안될놈 안될이야 하하하하하하 될놈될 안될놈 절대 안될 죽어도 안될 죽어도 깨워도 안될 예 될놈은 됩니다 좋았어 비통이 3300이네요 엄청난다 나나나나나 영겁이 근데 좋은게 뭐있나요 이게 두개가면은 중첩되는거 없지 이거 그 레벨 저거 레벨업하면 피치하는거 말고 중첩되는거 없잖아 괜찮은거 같은데 저거 두개가는것도 신즈드 영겁만 한 4개가도 괜찮지않나 괜찮을거 같은데 그래도 영겁 한 4개 엄청 쓸거 같은데 연운 하나만 가고 석쿠 네 가봤어요? 괜찮죠 그거 괜찮을거 같애 신즈드가 마나가 마나통이 많으면은 피통이 올라가서 영겁이 주문력도 꽤 높고 가자 잘 들린다 어디였어 이거 아 유튜브에서 조만간 올려드릴게요 뭐야 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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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날립니다 뿅뿅 그렇지 게임 망했다 쟤네 괜히 나 땡큐 땡큐 야 이거 3명 나눠 먹는단 말이야 이거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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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3개 다 빨아주고 한 번에 던져버려 그냥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드럼 걸어주고 전 두려울게 없거든요 3 2 1 던져버려 그냥 이거 전 두려운게 없습니다 쟤드 민병대는 좀 무섭네요 쟤드 민병대 아마 일로 오겠죠? 미리 뿌려놓을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악 야 이건 생각 못했다 으악 좋았어 완벽한 뻔함 어 이거 뭐야 이거 15원 감사 아 재밌다 갱프랭크 궁침 계속 못쓰 이상히 쓰고 있어 계속 금지팡이야나 갱프랭크 아 근데 궁을 이상히 쓰잖아 내가 얘가 궁만 잘 썼어도 파밍하는데 써야돼 이래서 이래서 막 누구 우리팀을 위한 궁을 쓰면 안되요 초반에는 초반에는 그냥 약간 이기적이지만 내 성장을 위한 궁을 많이 써야돼 갱프랭크가 꺼봐 1킬 7데스잖아 왜이러겠어 궁을 빨궁을 계속 쓰니까 그런거야 저거 죽은거 같죠? 도와줘봤다 죽은거 같애 평타 바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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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롤먹는다고 쟤네? 어 쟤네 정신 나갔나? 안녕 얘들아 뽕뽕 뽕뽀르 뽕뽕 일로 한번 던져주고요 아 이거 맛있다 바라바라밤 먹었니? 맛있게 먹었니? 축하해 너네는 바라바라밤 다 잃어버렸구나 하하하하하 후잉 어 창 인생이 또 바론 먹고 싶어 부라워 으으으으으하하 하하하핳 나도 먹고 싶어 혼자 먹고 치사해 좋아 좋아 바텀 밀었고 탑타워 밀고 있고 미드타워 밀고 있고 하하하핳 야 바로 너희 열 마리 다 먹어라 그냥 어? 우리 한 마리 우리 냄새도 한 마뜩게 너희 다 먹어 그냥 야 밀었어 또 1대1 또 대단한데? 보탈 받게 되었다 억제 밀고요 억제 밀고요 탑타워 지금 또 밀고 있고요 쟤도다 쟤도 무섭다 이거 빼야돼 2등 많이 봤어 더이상 2등 보는건 욕심이고 욕심이야 이거는 자 찍가서 라일라이 페북스타 김진수요? 저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많이 놀랐죠? 다음부터 저랑 놀라지면 키스해주고 하하하핳 그거 뭔지 알아 재밌더라 다음템 배우고 가겠습니다 좀 기다리지 뭐 660원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탄만 밀면 돼요 이제 아들 이쁘게 박아놨네 뽕뽕 얘네들 우리팀은 내가 내 캐리라는걸 알까 근데 내 캐리라는걸 아마 모르겠지 오우 빨리 뭐야 빨리 되네 이젠 또 아까는 다르네 안 무서워 한개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흐흐흐흐흐흐 어 쟤도다 쟤도 무서워 쟤도 약간 무서워 어허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엑타 부셔야돼!! 크라치!! 그리고 신진은 죽어서 방골 남긴다 1킬 이어시 아 0km 이어시구나 좋았어 어허허허허헞 탭 게잘 나옵니다 살 거 같은데 이건 이젠 우와 싸우나 저거를 아 까비까비 공폴고 좀 이따 싸우지 미였을텐데 자 억제기가 두개 세개 다 밀었네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 제가 집에서 보여드릴게요 야 쟤들이 못막어 이게 나옵니다 이게 어 두마리 빰빰빰 더블 쟤 지금 날아간다 진짜 자 갑시다 아직까진 쟤네 한마리밖에 지금 감당이 안되는데 이제 곧 두마리씩 감당이 되죠 좀 있으면 가자 용 13천넘왔네 용먹고가자 이거 그냥 갈래? 내가 가 3억적이면은 슈퍼가 더블이에요 더블킹이죠 모르셨구나 그래서 억제 3개 미는게 중요해요 3개 밀면 못막아요 거의 지금 보시면 슈퍼미니의 공격력이 436 방어력 100에 제 공격력보다 훨씬 세요 400이에요 웬만하면 원딜보다 더 세요 피통도 엄청 많아 피통이 왜지냐 피통이 3,700 저랑 비슷하네요 저기 6마리씩 나와요 근데 살려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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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kukan 이윽 이윽 에어앙 도망가 에어앙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Ooooh 하나는 안무서어 나는 두렵지 않 payment 나와 보시지 도핬스어 흐하하하하하하 야 솔직히 이거 심지대 킬로 나와야되 이건 무슨 다했어 흠 혼자 다했잖아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심지대 킬로 나와야되 우리팀 이거 칭찬 한번만씩 욕합시다 야 솔직히 칭찬 줘라